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확실히 대화는 좀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스마트폰을 볼 수 있었다면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궤작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고구마, 초코파 고구마 고구마, 바지락탕, 블랙홀의 저주.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슬슬 구우면 되겠지? 구우봐. 어우, 장어. 다리 떨어져, 다리 떨어져. 설레거든, 지금. 보양식이다. 이렇게 굽는 거 처음 본다. 이거 당삼부이. 당삼부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우, 나 지금 좀 감격이야. 잘한다. 너무 감격인 게 내가 음식 그거 만드는데 오, 이 바베기 처음이야. 그러네. 잘 굽네.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잘 굽었다. 내가 한 밥 중에 제일 잘 됐어, 태현아. 우와, 이거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음식 화전 사나다. 잘했다. 잘했다. 아,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떻게 잘했어? 장, 장어도 잘 굽고. 진수정찬 됐다. 진수정찬이 됐어. 컵. 아우, 정국이. 아우. 너 아까 야구 영상보다 소리 지른다. 도산이 원하는 건 줄 알았어, 지금. 원래 막걸리는 노란 그, 다 찌그러진 거 있지. 그런 거로 먹어요, 막걸리는. 맞아. 아, 진짜 진짜. 아우. 아우, 진짜 침 나온다. 아하. 너무 좋다. 자, 드셔보시죠.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니, 맛있을 것 같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아우, 아버지 잘 드신다. 우와. 음, 우와. 음, 맛있다, 이거. 응. 응, 선배. 이야. 웬일이야. 잘 좀 했어. 아우, 세상에. 이런 걸 먹어보자. 장어. 버섯이 맛있어. 내가 그래서 장보다가. 아빠 이거 좋아하잖아. 마지막 바꾼 거야, 버섯을. 원래 다른 버섯을 골랐잖아. 이것을 제일 맛있어. 아이고, 맛있겠다. 괜찮지? 괜찮지? 야, 근데 되게 인간적인 냄새 난다. 대단한 건 아닌데 아버지님한테 정확히 알고 있는 코콘이 해 주는, 해 드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감동이 있는 거지. 그리고 처음으로 먹는데 내가 딱, 진짜 먹고 싶었어. 아, 나도. 오, 진짜. 따라가고 싶었어. 그렇군요. 내가 쌈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불쾌한데. 나는 진짜 참아. 콩나물밥도? 콩나물밥도 완전 먹고 싶어. 콩나물밥도 왔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칭찬을 받네. 그래.